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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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이제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출근 시간에도 의무실에 안 계시고 어제도 그냥 가셔서 벌써 여기 그만두신 줄 알고 쌤! 민요 이제 여기 오지마 네? 코치인지 뭔지 버리고 가라고 무슨 말인지 너도 알겠지? 어제 일은 아무한테도 쌤 얘기 안 했어요 아,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선생님 피가 필요한 거죠? 제가,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네 목숨이 위험해 상관없어요 장난치지마 좋아요 선생님 계속 좋아했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싫어할까봐 말 안 하고 그냥 좋아하기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나 때리지 않고 손길 준 사람은요 저한테 선생님뿐이에요 저한테 선생님뿐이에요 가라고 하지 마요 제발 미안하다 착각하게 했어 통신을 다 먹으면 선생님 선생님 하고 얘기 선생님 선생님